이 놈이니까 이 두 놈의 합집합은 역시 T2의 원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놈, 이 놈의 합집합은 이 놈이죠. 그리고 이 놈, 이 놈의 합집합은 이 놈이죠. 그리고 이 놈, 이 놈의 합집합은 이 놈과 이 놈의 합집합은 ABC 전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놈의 X가 ABC니까 X가 ABC를 원수로 하기 때문에 이 놈과 이 놈의 합집합도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교집합을 해보면 이 두 놈의 교집합은 이 놈이죠. 이 놈과 이 놈의 교집합은 이 놈이죠. 이 놈과 이 놈의 교집합은 그렇죠? 지금 이 놈과 이 놈의 교집합은 이 놈과 이 놈의 교집합은 이 자신이죠.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놈과 이 놈의 교집합은 B인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소들 간에 원소들로 주어진 이 집합들 간에 교집합을 어떻게 내더라도 그 교집합의 결과는 역시 그 집합의 원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놈도 우리가 T2도 결국 해보니까 소위 뭐다? 이 X상의 하나의 이 놈이 뭐가 된다? T2도 위상이 되어진다. 즉 1번, 2번, 3번 조건을 이 놈이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 공간을 우리가 위상 공간을 이제 챕터 1번 하나씩 지금부터 공부를 해나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죠? 마음이 급한 마음이 앞서가면 안 된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기를 다져나가면 또 위상수학처럼 그렇죠? 위상수학이 정말 어려운 수학 중에 하나지만은 또 위상수학처럼 또 쉬운 수학이 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학은 건너뛰면 안 된다. 단계를 꼭꼭 밟아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일단 우리는 뭐자? 위상이 뭔지 알자는 거죠. 위상. 위상이 지금 결국 X상의 위상이라는 것은 X의 부분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쪽 T가 지금 X상의 하나의 위상이 될 수 있는 후본데 무조금 X의 부분집합으로 모아놓은 집합쪽이라 해서 무조금 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부분집합들을 모아서 집합쪽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X상의 하나의 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 X의 부분집합쪽이 현재 우리가 T1, T2를 봤는데 이 T1, T2는 아무리 살펴봐도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논도 T1도 X상의 위상이 되고 T2도 X상의 위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T3, T4, T5를 하기 전에 그다음 위상공간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열린 집합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집합론에서도 우리가 위상수업 기초론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열린 집합을 공부해야 되는데 열린 집합은 정말 위상수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여기서 집합쪽 T의 각 원소들을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했죠. 우리가 위상 공간에서 우리가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상이 되어지는 집합쪽 T의 각 원소 위상이라고 불리우는 집합쪽 T의 각 원소를 열린 집합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에 관한 정확한 개념 형성 우리가 몇 시간에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위상 공간에서 이 열린 집합이 어떻게 이론이 전개되는가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위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다?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한다고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위상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 무슨 말 아니겠죠? 뭐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열린 집합이 뭐죠? 자, 이게 T1이 위상이, X상의 위상이 되어졌죠. 그러면 이 X하고 공집합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열린 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T2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됐다? 지금 이 T2가 역시 X상의 위상이었죠. 그러면 이 T2의 원소가 되는 이런 놈들은 전부 다 뭐라 한다? 우리는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겠죠? T2가 위상이, 그렇죠? X상의 위상이 되어졌을 때의 그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X, T라고 표시하고 이 놈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제? 위상 공간이라고 얘기해 주겠다. 자, 뭐라.